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오늘 3강 HTML, CSS 3강, HTML 기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웹 문서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로서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태그란 우리가 어떤 웹페이지, 웹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쭉 스크립트를 기술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하나 하나의 요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태그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h1 태그라든가 p 태그, br 태그 등등의 몇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강 HTML 기본 두 번째 시간에는 list 태그, ul, li, ol, 표를 나타내는 태그, table 태그, 다음에 이미지를 출력해주는 태그, img 태그, 사운드를 출력해주는 오디오 태그 이렇게 태그, 기본적인 태그들에 대해서 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주간 히트송, 웹 문서를 만드는 예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예제 내용들 list 태그와 다음에 표를 나타내는 태그, 이미지를 출력해주는 태그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출력을 나타내는 태그 이거는 html5에서 새롭게 지원이 되는 태그인데 그다지 많이 쓰이거나 왜 그러냐면 웹 문서에 사운드를 많이 넣는 경우가 특정한 케이스에 따라서 좌우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이는 태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르면 안되겠죠. 예전에는 html 태그에 사운드를 넣기 위해서 다른 플러그인을 꽂아서 그 사운드 출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html5에서는 html5에 있는 태그만을 이용해서도 사운드를 출력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ist 태그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ist 태그입니다. 자 리스트,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트 뭔가 쭉 어떠한 이렇게 내용이 쭉 위에서 아래로 하나씩 나열되는 걸 우리가 이런 것을 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리스트 태그 이렇게 무엇인가가 하나씩 쭉 나열되는 거 이런 것을 나타내는 태그란 얘기입니다. 자 리스트 태그 ul, li, ol 리스트를 표현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태그들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결과 화면 브라우저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메뉴 리스트 메뉴 1, 메뉴 2, 메뉴 3, 메뉴 4, 메뉴 5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역 리스트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위에 것도 리스트를 나타내는 태그로 만들어진 웹 문서 내용이고요. 이 밑에 지역 리스트를 나타내는 태그도 리스트 태그를 가지고 출력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죠. 위쪽에서는 순서가 없어요. 어느 중요도를 나타내는 순서가 없이 그냥 dot,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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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으로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것은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도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인덱스가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소스를 좀 이따 볼텐데 이렇게 순서가 없이 나오는 거 이거를 언 오더 리스트 타입이라고 해서 이걸 나타내는 태그가 ul 태그이고요. 다음에 이렇게 1, 2, 3, 4, 5, 6 뭔가 인덱스를 갖고 있죠. 이거는 오더 리스트라고 해서 ol로 표시가 됩니다. 검색 사이트 리스트 이거는 1, 2로 나눠지죠. 그러면 얘는 뭐 ol 태그로 분류되어 질 수가 있겠습니다. 소스를 보면 HTML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HTML로 시작을 합니다. 종료 태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HTML로 끝나고요. 자 이 HTML 문서 안에는 큰 덩어리 어떤 덩어리 head라는 태그 덩어리와 body라는 큰 덩어리로 구성되어 진다고 했고요. head는 어떤 내용 이 문서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title은 무엇인지 meta 태그는 무엇인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css의 설정도 다 이곳에 들어갑니다. 무언가 이 문서를 나타내고 있는 설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는 곳이 head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body는 뭐냐면 우리가 웹 문서를 만드는 이유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만들죠. 그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내용들 정보 전달 내용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body 태그와 body 태그 body 태그 안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body 태그를 보니까 자 p 태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문단 태그죠. 그래서 문단 태그 문단 태그를 이용해서 menu list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요게 요 내용입니다. 메뉴리스트 자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on order list 12345가 없죠. 그래서 on order list를 이용해서 만들 때 ul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ul로 시작을 했고요. ul로 끝난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ul로 시작을 해서 ul로 끝난 사이에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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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이게 list 아이템이라고 해서 list를 나타내는 하나하나의 아이템을 나타낼 때 이렇게 li로 시작을 하고 li로 끝나는 종류 태그를 써서 나타냅니다. 즉 ul로 시작을 해서 ul로 끝나는데 그 사이에 내용들은 아이템들은 li li로 여러분이 표기를 해주시면 결과 화면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역 리스트가 있죠. 자 지역 리스트 결과 화면에 이렇게 나왔고요. 문단 태그니까 당연히 내가 br 태그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개행이 된 거 확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1, 2, 3, 4, 5, 6으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ol, order list라고 해서 ol로 시작해서 ol로 끝나는 태그를 이용해서 HTML 문서 요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ol 안에도 ul과 마찬가지로 아이템들이 있죠.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이라는 리스트를 이루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ol 안에 li 태그를 써서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우리가 li를 묻고 있는 게 order list죠. order list의 특징 1, 2, 3, 4, 5 인덱스를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동적으로 내가 설정하지 않았지만 알아서 이렇게 넘버링 1, 2, 3, 4, 5, 6을 순차적으로 붙여서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리스트를 나타내는 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리스트를 나타내는 건 무조건 뭐 ul과 on order list와 ol이 있다. 그죠? 자 ul은 인덱스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점점점점점으로 나오고요. ol은 인덱스가 있다. 1, 2, 3, 4, 5가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ul로 하던 ol로 하던 리스트를 나타내는 태그 어떤 거 li 태그가 있다. 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ul과 ul이 됐던 ol이 됐던 리스트를 나타내기 위한 태그인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문서를 만들어요. 웹 문서를 만들 때 이 문서에는 리스트 타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리스트 타입에 이렇게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ul이 됐던 ol이 됐던 뭘 하나 쓰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내가 매일같이 들어가는 우리 회사의 그루베어가 됐던 아니면 검색 사이트가 됐던 가만히 보시면 글이 많은 리스트를 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ul과 ol 리스트를 나타내는 태그는 현재 웹 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꼭 없어서는 안될 만큼 너무 많은 곳에 쓰입니다. 어떤 곳에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이 검색 사이트에 보면 리스트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위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보면 별로 그렇게 리스트가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 있죠.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인, 쇼핑, TV캐스트 이런 내용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직 구조로 이루어진 리스트는 아니지만 수평 구조로 이루어진 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인, 쇼핑, 뉴캐스트 TV캐스트 사전 뉴스 증권 분석에서 이게 우리가 살펴본 이렇게 수직 구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수평 구조로 이루어진 리스트 타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 기삿거리가 있는데 이것도 덩어리 덩어리로 생각을 해보세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 여섯 덩어리 그럼 이것도 수평 구조로 이루어지는 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태그를 만들기 위해서 리스트 구조를 썼는지 리스트 태그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확인이 안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뭔가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수직 구조가 아닌 수평 구조로 나열될 때도 ul이나 ol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수직 구조이지만 이걸 나중에 수평 구조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누가? 우리가 아직 안 배웠고 나중에 뒤에서 배울 css3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ul과 ol ul이 됐든 ol이 됐든 이 리스트 구조의 태그가 중요한 이유는 웹 문서를 만들 때 뭔가 연속적으로 덩어리 어떤 요소가 꼭 텍스트가 아니고 이미지가 됐건 아니면 어떤 내용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수평 구조로 또는 수직 구조로 나열될 그러면 어떤 걸 쓸 수 있다? ul과 ol을 이용해서 css로 예쁘게 웹 문서를 만들어 놀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웹 문서를 만들지 간에 현대 웹 문서에서는 없어서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러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ul과 ol을 써서 중간에 리스트의 아이템은 li 태그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밑에 밑에 했던 내용이죠. 검색 사이트 리스트 검색 사이트 리스트 p 태그로 이루어졌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ol을 썼네요. ol로 시작을 해서 ol로 끝나고 li를 태그로 써서 이렇게 리스트 아이템을 기입을 해서 주고 있는데 여기 위에는 이렇게 글자만 들어갔죠. 근데 여기 밑에는 a 태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면 a 태그는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는 앵크 태그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html 문서의 특징이 내가 어떠한 html 문서를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깨끗이 좀 지우고 여기다가 다시 보면 내가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이렇게 문서를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떤 정보가 딱 있는데 얘를 갖다가 클릭을 할 수가 있죠. 클릭을 해서 다른 웹 문서로 또 다른 웹 문서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뭔가 우리가 넘어갈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링크 걸었다고 그러죠. 그런 링크를 거는 태그가 바로 앵크 태그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아이템 안에 구글과 야우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안에 a 태그로 시작을 해서 a 태그로 끝나는 앵크 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앵크 태그 안에는 href라는 속성과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href는 내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넘어갈 때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어디로 넘어가라고 그 주소 링크 주소가 기입되는 곳이고요. 자 타겟은 제가 좀 이따가 그 소스를 보면서 타겟이 무엇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블랭크와 언더바 블랭크와 언더바 셀프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블랭크는 지금처럼 내가 어떠한 곳을 딱 클릭을 해서 새 창이 열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창 그대로 유지되고 새 창이 열리도록 하는 게 블랭크고요. 타겟은 셀프 말 그대로 내가 어떠한 문서에서 링크를 하이퍼링크를 쿵 하고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웹페이지가 이동되어야 되겠죠. 이동될 때 블랭크처럼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문서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거로? 새 문서로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주고 이따 예제를 보면서 확인해 보면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소스를 보도록 할까요? 자 13 다시 아니죠? 요건가요? 예 자 방금 봤던 내용이고요. 소스 자 그래서 바디 태그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HTML 시작했고 HTML 시작했고요. 자 위쪽에는 HTML5 문서라고 덕타입이 HTML 문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헤드 타겟에는 헤드 태그에는 이 문서를 이 웹문서를 나타내는 태그들이 들어가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바디 태그 바디 태그에서 ul과 ol 태그 리스트를 나타내는 태그라고 살펴봤고요. 다음에 밑에 보면 li 태그가 있는데 li 태그 안에 글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글자를 앵크 태그로 감싸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앵크 태그는 하이버링크를 이용해서 다른 문서로 정보를 이동시킬 수가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거 브라우저에서 보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메뉴 리스트 쭉 나오고요. 자 여기서 타겟 조금 더 이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블랭크 해요. 새 창이 띄워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새로운 브라우저가 이렇게 열리죠. 새 창이 열리면서 새로운 주소로 찾아갈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셀프에요. 셀프는 이 자신 현재 내가 정보 제공을 받고 있는 이 문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문서가 열리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하시는데 자 그러면 간단한 거니까 한번 예제를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요런 문서는 아직 우리가 초기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금방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먼저 리스트 태그를 나타내기 전에 P 태그 지난 시간에 했던 P 태그 같고 뭘 해볼까요? 자 메뉴 리스트라고 운영을 했고요. 자 P 태그는 문단 태그 블록 타입 태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개행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알아서 P 태그 종료가 되면 개행이 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리스트를 나타내는 태그 어떤 거 UL 태그 먼저 해볼게요. 자 UL 태그 나는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어떤 리스트 언오더 리스트 순서가 없는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아이템을 하나씩 내야 되겠죠. 여기다가 음 메뉴 1번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를 좀 해서 자 2번 3번 4번 5번 자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브라우저 보기에서 브라우저 보기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언오더 리스트니까 쭉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태그 또 P 태그 넣어서 이번에는 지역 리스트라고 입력을 해보고요. 자 UL 오더 리스트 자 그 다음에 선언을 해줬고 리스트를 나타내는 아이템은 똑같습니다. LI 여기다가 서울 자 오더 리스트라고 해서 번호를 기입해 줄 필요가 없죠. 자동적으로 알아서 기입을 해줍니다. 서울 서울 경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만 내용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청 전라 어디인가요? 경상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다시 웹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 네 내가 붙이지 않았지만 1,2,3,4,5 왜? 오더 리스트니까 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P 태그 자 그 다음에 OL로 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A 태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을 어떻게 블랭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네 자 구글이라고 했고요. 자 야우라고 하고 얘는 어떤 거 셀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이니까 구글 홈페이지 주소를 그냥 적어주면 돼요. 자 이때 저기 뭐죠? 프로토콜 앞에까지 HTTP 프로토콜까지 반드시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요. 자 야우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이런 도메인 주소 DNS 서버 지난 시간에 알아봤죠. DNS 서버에서 이게 사실은 어떤 숫자 12자리 숫자에 대한 IP 주소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쓰기 편한 영문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였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IP 주소를 알고 있어요. 어떤 서버로 접속을 하고 있는데 그 서버로 접속할 때 그 IP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IP 주소를 입력을 해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나서 브라우저 보기를 또 해볼게요. 자 그럼 나왔고요. 자 구글 클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블랭크니까 새 창에서 열릴 수가 있겠고요. 야우 클릭하면 셀프니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창에서 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일과 오일을 조금 장시간에 걸쳐서 알아봤는데 중요하니까 이렇게 많이 알아본 게 있죠. 그래서 반드시 사용방법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DL, DT, DED 태그 이 태그도 많이 사용됩니다. 자 방금 사용했던 UL과 OL과 비슷한 태그인데요. 이것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메뉴리스트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이렇게 나타내요. 자 DL과 DL로 시작을 아니죠. DL로 시작을 하고 DL 종료 태그로 마침을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DT가 있어요. DT가 이렇게 어떤 리스트의 위쪽에 상단 타이틀에 해당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또 DT가 나오죠. 그러면 이것도 상단 타이틀 역할을 하고 그 안에 DD로 이렇게 리스트 아이템을 다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L은 아까 우리가 했던 UL과 OL 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거와 함께 많이 어떤 리스트 타입의 문서 레이아웃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반드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있고 DL로 전체가 다 묶여져 있구요. 그 다음에 DT 리스트의 타이틀을 정하는 DT가 위에 상단에 붙어있고 그 아래 하위 메뉴로 DD가 쭉 나온 거 확인이 됩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간단한 거니까 타이핑을 해보고 처음에는 HTML 처음에 HTML이 됐건 뭐 CSS가 됐건 JavaScript가 됐건 여러분들이 처음 문서를 접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쉽죠. 이거 눈으로 보면 덜 거 아니죠. UL이 됐건 OL이 됐건 DL이 됐건 DT가 됐건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부담 없이 여러분이 소화해 낼 수 있는 학습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런 거 손에 익히도록 많은 코딩을 해보지도 돼요. 처음에는 눈으로 익히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로 코딩하려면 전혀 기억이 안나고 어떻게 코딩할지 손이 엎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무조건 많이 간단한 거라도 꾸준히 손에 익을 때까지 많이 코딩을 해보는 습관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DL로 전체를 묶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DT 묶어서 메뉴 리스트 자 타이틀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또 하나 타이틀 있으면 또 DT 여기다가는 지역 리스트 자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이 타이틀 하위 메뉴를 어떤 거 DD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주고 복사를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서울 경기 전라 경상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나서 어떻게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한번 할게요. 그러면 저장해야 되겠네요. 저장을 하고 갈게요. 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UL L-I O-L 다음에 D-D 아니 D-D-L 이용하는 방법 반드시 잘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 나와서 표를 나타낸 태그입니다. 자 테이블 태그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만큼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표 형식의 레이아웃을 만드는 태그로 예전에는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만들었으나 현재는 사용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저한테 보시면 말 그대로 표 형식 테이블 표 형식을 나타내는데 사용한 태그에요.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놓고 이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오피스 프로그램 엑셀 같은 거 보면 요렇게 로우하고 컬럼하고 열하고 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럴 때 이렇게 하나하나를 우리가 셀이라고 그러죠. 이 셀을 이렇게 합칠 수도 있고 요렇게 합칠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로 표시가 가능한데 이 테이블 태그가 예전에는 여기 써있던 것처럼 예전에는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만들었으나 현재는 사용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테이블을 만들어요. 테이블 태그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예전에는 예전이라고 몇 년 전까지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쓰는 곳이 많이 있는데 뭐냐면 어떠한 데가 웹문서를 이렇게 만들어요. 전체적인 웹문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웹문서의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사선으로는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없죠. 다 어떻게 수직수평선을 이용해서 헤드가 들어가고 여기에 내비게이션 바가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 무슨 배너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사이드 배너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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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어떠한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가고 여기에 어떠한 텍스트가 들어가고 다 대부분 수직수평 구조로 이루어진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갖습니다. 이런 수직수평을 갖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갈 때 이 레이아웃을 어떻게 테이블 태그를 써왔고 이 전체를 다 테이블 태그로 감싸 버리는 거예요. 테이블 태그로 전체적으로 감싼 다음에 그 안에서 이 하나하나를 갖다가 셀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웹문서를 만드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는데 테이블 태그가 많이 사용되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태그였죠. 하지만 요즘은 사용빈도가 거의 없어요. 아직도 사용하는 곳이 있고 물론 지금 만드는 웹문서에서도 테이블 태그를 꼭 써야 되는 곳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웹문서를 만드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는 용도로는 많이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면 굉장히 작업이 수월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지 보수가 어렵고 어떤 정보가 바뀌었을 때 테이블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많은 공수가 다시 들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유지 보수의 어려움과 테이블 태그의 한계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 테이블 태그를 많이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용빈도가 거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방법 알아봅니다. 사용방법은 이래요. 봄추면 테이블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로 끝나요. 그 다음에 테이블로 시작을 하고 테이블로 또 끝납니다. 이렇게 이 테이블이 뭐냐면 행이에요. 하나하나에 행을 나타내줘요. 그리고 테이블이 뭐냐면 하나하나에 열 열을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행이 두 개죠. 그러면 테이블이 두 개 나오겠죠. T, D는 하나, 둘, 셋 세 개 나오겠죠. 간단한 것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복잡한 거니까 제가 새로운 예제를 하나 만들어볼게요. 자 테이블 태그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테이블 태그를 쓰겠다고 해서 테이블 태그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테이블에 좀 두께를 줘서 우리가 눈으로 실제 좀 확인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보도값을 주겠습니다. 보도값은 뭐냐면 결과물에서 이 두께 있죠.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이 두께 이 두께를 갖다가 우리가 보도라고 합니다. 자 주고요. 나는 먼저 열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tr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자 나는 한 개 아 열이 아니라 행입니다. 나는 한 개의 행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td를 선언해주면 이게 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행 1행에 1열이죠. 자 나는 열이 한 개인 거 싫어요. 두 개이고 싶어요. 그러면 또 하나 복사해서 또 td를 이 안에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직 td가 시작했고 td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동일한 행에 있는 거죠. 그래서 1행에 어떤 열 2열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브라우저에서 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요. 1행 tr이 하나 시작해서 하나 끝났으니까 1행입니다. 그리고 td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어떤 게 늘어나는 거다? 열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4개면 어떻게 돼요? 1행 4열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나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열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행을 좀 늘리고 싶어요. 2행 3행 4행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는 tr을 갖다가 들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이제 2행이 되겠죠. 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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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1열이겠죠. 이제 그대로 2행 2열 2행 3열 2행 4열이 되겠죠. 자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3열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또 tr이 하나 존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3행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3행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은 우리가 얼마든지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결과를 보면 이렇게 td가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td가 합쳐지는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만드냐면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를 좀 찍어놓고 볼게요. 이 상태에서 어 3행에 1열과 2열을 합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합치는 거죠. 그러면 일단 행을 하나 없애겠습니다. 아니 열을 하나 없애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어떻게 해준다고요? 콜스판을 속성 td 속성 중에 콜스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지금 td를 콜스판이라는 거는 열을 합쳐주는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열 몇 개를 하나로 합치겠습니까? 숫자를 넣어주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합치는 거죠. 2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열 두 개가 합쳐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물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가로로 그 열을 합친 것도 있지만 세로로 이렇게 행에 있는 td들을 합치는 것도 있어요. 이럴 땐 어떤 속성을 쓰냐면 롤스판이라는 그 속성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요거를 조금 돌아갈게요. 자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네 개를 다 합쳐 볼게요. 네 개를 다 합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열 여기 있는 첫 번째 열 여기는 첫 번째 열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롤스판이라는 속성을 써주고요. 만약에 나는 네 개를 합치겠다. 그러면 4를 입력해 줄게요. 자 그리고 합친 거니까 얘네를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하나씩 뺄게요. 세로로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다 합치는 거니까 하나씩 빼주고 나서 자 결과물을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이 그 위아래로 합쳐진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롤스판과 콜스판을 갖다가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이블을 테이블 태그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만드는 데 많이 과거에 많이 사용돼서 중요성이 높았으나 현재는 그 사용분더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회원가입이라든가 폼이라든가 아니면 로그인 폼 이런 데는 아직도 테이블 태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방법은 알아두시고요. 여기 보시면 롤스판이나 콜스판 셀을 합치는 거 셀을 합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우리가 많이 쓸 것 같지만 그리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이블에 셀을 합치다 보면 테이블이 깨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고요. 의외치 않게 다른 이상한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나타내는 태그입니다.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출력해주는 태그 우리가 웹문서를 만들면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도 있고요. 동영상도 있고 사운드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미지를 이미지 정보를 출력해주는 태그 img 태그입니다. 자 img 태그 사용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자 img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하나로 묶여있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img 태그 이미지를 넣습니다. 다음에 속성으로 src라는 속성을 넣어줍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src src라는 어떠한 속성이냐면 이미지가 있는 경로를 표시해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내비 underbar dr png라는 이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해준다는 겁니다. 자 근데 경로는 경로는 현재 내가 있는 웹 문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css html css 33 ex1 이 문서 이 문서하고 동일한 위치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그냥 해주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문서 말고 이 문서의 위치에 경로에 img라는 폴더에 폴더에 그 안에 어떠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경로를 img 안에 어떠한 이미지가 있다. 라고 해서 경로를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lt 태그가 있어요. alt 태그는 뭐냐면 실제로 이미지가 해당 경로에 정확하게 있어요. 그러면 이미지가 브라우저에 출력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없는 경우에요. src의 경로에 갔더니 이미지가 어떠한 이유로 없어요. 네트워크가 불안전해서 이미지를 못 불러왔다. 아니면 해당 경로에 이미지가 삭제되었다. 또는 이름이 바뀌었다. 여러가지 이유로 해당 이미지가 없어요. 그럴 때 나타내주는 글 문구에요. 이미지가 없더라도 이렇게 글 문구를 나타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 접근성이란 얘기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웹 접근성에 맞춰서 코딩을 하려면 반드시 이미지 태그에 이미지가 없더라도 나올 수 있는 alt 태그를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alt 태그는 어떠한 문구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그림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해 줄 수 있는 문구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거는 똑같은 이미지 경로를 나타내는데 원격지에 있어요. http sba.seoul.k 그래서 이미지의 헤더에 들어가면 이런 폴더 이런 경로를 쭉 찾아 들어가면 이러한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거 똑같은 이미지인데 똑같은 이름의 이미지인데 차이점은 뭐다구요? 하나는 나랑 같은 경로에 있는 거예요. 즉 로컬에 있는 이미지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 원격지 어디 외부에 다른 곳 멀리 있는 이미지입니다. 자 이처럼 이미지의 경로만 우리가 안다면 로컬에 있건 원격지에 있건 상관이 없어요. 세상 어느 곳에 다 우리가 내가 만들고 있는 웹문서에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트로 이렇게 넣어줬고요. 자 다음에 네 번째 거를 보면 얘 같은 경우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없는 거죠. 원격지의 이미지인데 이미지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알트에 있는 문구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미지가 깨진 거 보이시죠? 이미지가 없다고 해서 표시를 해주는 아이콘입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이미지가 나와요. 그리고 알트 태그 나오고 위드 이번에는 위드라는 속성을 썼어요. 위드라는 속성을 안쓰면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원래 사이즈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위드라는 속성을 써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내가 사이즈를 리사이징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썼던 속성인데 이것 또한 현대 웹페이지 에서는 거의 쓰임새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지의 사이즈는 누가 조정을 하느냐 CSS에서 거의 대부분 컨트롤을 합니다. 이렇게 HTML 문서에서 직접 위드값 또는 하이트값을 변경을 해서 값을 적용하는 케이스는 현대 웹사이트 에서는 거의 보기가 드문 입니다. 요것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좀 닫고요. 요겁니다. 실제로 웹브라우저 에서 보면 방금 받던 대로 자 여기는 로컬에 있는 이미지 이거는 원격지에 있는 이미지 원격지에 갔더니 이미지가 없어요. 그런 이미지가 그럴 때 이미지 깨졌을 경우 다음에 이거는 가로 사이즈를 강제적으로 어느 적당한 사이즈만큼 늘린 경우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제가 자 요 이미지를 좀 복사할게요. 여기다가 제가 이미지 img라고 하고 이 안에다가 붙여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를 이곳에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 문서를 새문서를 만드는데 자 저장을 할 때 자 여기다가 저장 이미지는 이 안에 있구요. 이 바깥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미지 태그 자 문단을 나타내기 위해서 p 태그로 한번 감싸줄게요. 감싸주고 나서 자 img 태그로 씁니다. 자 이미지 태그로 쓰고 나서 반드시 어떻게 이미지가 있는 경로 src 속성은 반드시 써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lt 태그도 써주는 게 좋구요. 자 이미지 경로 자 보니까 구조가 자 현재 내가 작업이 되고 있는 문서가 이 녀석이죠. 페이지 4번이죠. 근데 페이지 4번의 이미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경로 img 에 어떻게 요 이름 요 이름 요 이름을 다 넣어주면 되겠죠. 요렇게요. 자 다음에 또 p 태그 하나 써가지고 자 이번에 원격지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src 는 자 이거를 갖다가 이미지 테스트 이미지 요렇게만 해줄게요. 자 원격지에 있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격지에 있는 거는 아무거나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 아무거나 다 됩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안나오고요. 요거 해볼게요. 자 요거 나오죠. 이미지의 경로 요거 나오죠. 자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거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러면 네 이렇게 되겠죠.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소수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는 로컬에 있는 이미지 하나는 어디 원격지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것을 DR1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실제 원격지에 이런 이미지가 없겠죠. 그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띄워보면 어떻게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alt 태그에 있는 alt 태그 속성에 있는 속성 값이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난 사이즈를 변경하고 싶다. 위드라는 속성을 쓰면 되는데 그다지 많이 요즘은 쓰이지 않는다. 그렇죠. 왜 안 쓰냐면 CSS에서 다 이것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태그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웹 문서를 만들 때 이미지가 없는 웹 문서는 거의 없겠죠.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아이콘 하나라도 다 이미지겠죠. 그래서 글과 함께 많은 정보들을 쉽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이 사용되니까 중요한 태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운드를 출력하는 태그입니다. 자 오디오 태그인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운드 과거에는 사운드 태그를 출력하기 위해서 HTML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외부 플러그인들을 사용을 해서 즉 외부 플러그인 스크립트를 HTML 문서 안에 삽입을 해요. 그래서 오디오를 출력해 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하지만 HTML5가 들어오면서 HTML5 내부적으로 오디오 태그라는 태그가 새로 생겼어요. 이 태그를 이용하면 우리는 별도의 플러그인 외부 플러그인 없이도 HTML 태그만을 가지고 사운드를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오디오 태그로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작 태그 다음에 SRC 이미지와 동일하죠. 이런 속성으로 속성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속성 값에는 어떤 값을 넣어주냐면 해당 음원이 존재하는 경로 원격이면 원격 로컬이면 로컬의 경로를 정확하게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컨트롤러부터 시작해서 루프까지는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컨트롤러는 여기에 지금 화면상에 사운드를 출력을 할 때 이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보일 것인지 안 보일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안 보이고 싶으면 아예 그냥 이 속성 값을 없애버리면 돼요. 보이게 하겠다 그러면 컨트롤 한 다음에 속성 값에다가 그냥 똑같이 컨트롤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토플레이는 이 문서가 웹 문서가 열릴 때 로드 될 때 자동적으로 플레이가 되겠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플레이 되기를 원치 않으면 그냥 빼버리면 돼요. 속성하고 속성 값 전부 다 근데 자동적으로 플레이 되기를 원하면 속성을 넣어주고 속성 값에다가 속성과 똑같이 그냥 오토플레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루프는 눈치채시겠죠. 무한 반복을 하겠느냐 아니면 한 번 플레이하고 말겠느냐 기본이 디폴트가 한 번 플레이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무한 루프 무한 재생을 하겠다 그러면 루프라는 속성을 넣어주시고요. 거기다가 속성 값에다가 속성과 동일한 루프라고 또 입력을 해주시면 무한 반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태그 자체가 심플하고 사용방법도 간단합니다. 이것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에 3 4 2 x 1 점 mp3 파일 음원이 있죠. 그 음원에 경로를 적어준 거고요. 경로 앞에 이 파일명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 문서가 지금 3 언더바 4 얘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동일한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앞에 적을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주고 컨트롤 보이고요. 오토 플레이 되고 루프도 된대요. 자 브라우저에서 한 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플레이 되면서 음악이 자동 재생 되면서 컨트롤도 보이고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디오 태그는 우리가 앞으로 제 생각인데 사용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옛날에는 플러그인을 썼지만 이제는 플러그인을 안 쓰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사용 사용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간 히트송 지금까지 알아봤던 것 가지고 이런 거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보면 아직 우리가 디자인적인 요소나 CSS 스타일 아니면 HTML5에 제공하는 많은 태그들을 살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촌스럽지만 요 정도의 내용은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간 히트송 다음에 노래가 하나씩 나오죠. 리스트가 이미지가 나오고 나오죠. 자 그리고 밑에 컨트롤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어떠한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내가 어떠한 곳의 이름을 제목명을 노래명을 클릭을 하면 그 클릭한 노래가 밑에 아래쪽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가 배운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만 가지고 요런 것을 만들어 보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을 해갖고요. 자 먼저 전체적으로 보니까 브라우저에서 한번 보고 갈까요? 브라우저에서 보기 브라우저 옆에 띄워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헤드태그와 헤드태그가 시작이 됐고 바디태그로 시작해서 바디태그 끝나고 어느 문서와 여느 문서와 똑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이 나오네요. 테이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드가 300이래요. 테이블 태그의 속성인데요. 가로 사이즈가 위드가 300픽셀 이란 얘기입니다. 단위가 픽셀일 때는 이렇게 단위가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300픽셀 보도 테이블의 두께죠. 두께를 1픽셀로 한다는 얘기예요. 1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와 보도값을 1을 줬고요. 어쨌든 테이블을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Td와 Tr과 Td가 있어야 되겠죠. Tr은 행을 나타낸다고 했고 Td는 열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Tr이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선가 Tr이 끝나는 데가 있을까 있죠. 찾아보면 쭉 내려오면 똑같이 대응해서 여기서 Tr이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테이블이 끝나요. 이 테이블 문서는 1행짜리 테이블 문서구나. 행이 한 개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처리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열이 있어요. 근데 Td가 시작을 했어요. Td가 시작을 하고 나서 또 봅니다. 쭉 보니까 Td가 끝나고 바로 또 Tr 끝나고 테이블 끝나네요. 이 문서는 뭐예요? 한 개의 행과 한 개의 열로 이루어진 굉장히 심플한 구조이구나.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열 안에 봤더니 H1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주간 히트 노래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HR 태그로 줄 한 줄이 쭉 그어져 있고요. 다음에 OL이 나오네요. 우리 리스트 나타내는 거죠. 어떤 리스트 오더 리스트를 나타내 주는 태그였습니다. 그래서 OL로 시작해서 OL로 끝나고요. 다음에 LI로 시작을 해서 OL이 됐건 UL이 됐건 안에 리스트 아이템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LI로 시작을 해서 LI로 끝나는 이런 아이템이 몇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들어가고 텍스트가 들어가는데 텍스트는 앵크 태그로 감싸져서 하이퍼링크가 걸려져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가 다 끝났어요. 리스트가 다 끝난다면 어떤 게 보여요? 다시 문단 태그 나오고 오디오 태그로 인해서 오디오 태그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러가 나오는 거죠. 자 이 내용 한번 여러분들이 리뷰를 해보시고 간단하게 간단한 거니까 금방 한번 코딩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문서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자 먼저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테이블 자 위드 가로 사이즈 300으로 하고요. 보도를 1로 하겠습니다. 자 저장 하나 할까요? 자 다음에 그 안에 무조건 TR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무조건 TD는 한 개 이상 또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먼저 여기에 H1 태그로 어떻게 어떤 거죠? 주간 히트 노래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1 밑에 어떤 게 있냐면 줄 한 줄 쭉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HR 태그로 심플하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리스트가 나오죠. 그래서 리스트는 UL이나 OL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1,2,3,4,5 넘버링 되어있죠. 그래서 OL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L을 이용했다고 하고 나서 이제 리스트 아이템들이 하나씩 들어가죠. 그래서 리스트 아이템을 나타내는 LI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LI로 표시를 해주고 나니까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미지 SRC 속성을 이용해서 이미지가 어디 있는지 표시를 해줄 거고요. ALT 태그를 이용해서 이미지가 없거나 아니면 왜 접근성에 문제가 되지 않게 ALT 태그를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ANK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글이 들어간 거죠. 자 어머니 누구니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쭉 복사해서 네 다섯 개 정도인가요. 자 여기다 좀 바꿔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자 이미지는 여러분이 경로 직접 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요거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미지는 지금 SRC가 비워놨기 때문에 다 안 뜬 건데 이미지 넣으면 이미지 여기에 다 중간에 하나씩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 하나 얘는 오디오 컨트롤러죠. 그래서 P 태그를 넣고요. 어떻게 오디오 태그를 넣어줍니다. 마찬가지로 SRC 오디오 음원이 있는데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필요하면 컨트롤 넣어주면 되고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음 오토플레이 오토플레이가 필요하면 오토플레이 무한 반복이 필요하면 무한 반복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경로만 여러분이 음원이 있는 경로만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해당 음원이 자동 재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표로 돌아볼까요? 네 됐죠. 자 오늘 했던 내용 여러분들이 처음 HTML을 언젠가 한번 HTML을 약간 보셨다거나 아니면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별 무리 없이 다 학습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처음 HTML 하신 분들은 조금 벅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HTML 여러분이 그 학습을 쭉 해보시면 느끼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만 약간 이제 좀 외울 게 있어요. 태그들은 어차피 외워야 되겠죠. 근데 그게 외운다기보다 정확한 표현은 손에 익숙해지면 돼요. 자꾸 코딩을 해서 손에 익숙해지면 되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리 길지 않습니다. 태그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코딩을 하고 그러다 보면 손에 익어요. 그러면 금방 고수가 금방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오늘 했던 내용 무한 반복을 통해서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리스트 태그와 테이블 태그 이미지 태그 이거 세 개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학습 때도 아무 문제 없이 학습을 진도를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또 다른 내용으로 우리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